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오셨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시자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저런 일 맡겨드리면서 좀 책임을 져달라 그러면 한사꼬 거절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 또 다른 교회로 떠날 마음을 가진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교회 속에 담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아마 다 마음에 한결같은 소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붙이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나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바울이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곳인지 사도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에베스오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셨어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서 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언가 가슴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자세히 제 말씀을 따라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녀도 너무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알고 나면 정말 전혀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이 불로 또 거룩한 구름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금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냥 구원받게만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드러내는 영광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무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얼빛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만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정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헌금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 예배당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은 건물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만 아주 예배당이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곳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왜? 누구 소유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작은 교회도 예배당이 없는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려 쓰는 그런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외모나 또는 건물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절대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금 교우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보아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제도적인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는 그저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혹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본래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고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 찾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직 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을 바꿔주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이심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내를 서시든 성가들을 하든 교사일을 하든 교회 무슨 위원회로 여러분이 위원이 되어서 회의를 하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교회일을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뭐든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성경에서만 읽고 끝납니다 실제로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경험을 못해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사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마음 그의 감정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가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마음도 바꾸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울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의식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얼굴 안색이 달라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장노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되신 목사님이 두 분으로 갈렸어요 이 장노님이 모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장노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결정이 되어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갑자기 기도가 싹 사그라지면서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늘 결정돼도 순종하겠느냐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를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주님이 정하시는 건데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표를 얻으시면 그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답을 드렸대요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이 되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또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이 되어도 내가 원하는 목사가 단임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건 또 진짜 못하겠더래요 그냥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모시기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결정하면 내 생각이 다르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이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메일을 쭉 보내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서면 교회는 너무너무 놀라웠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감동을 받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 이길 모든 힘을 얻고 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신문기자, 방송기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캠프를 차려놓고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취지해 가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교회로 온 거라니까 교회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오늘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배경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공부한 것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남녀도 달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주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낙 서로 다르니까 그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런 미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리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크지만 건물로 이보다 훨씬 큰 건물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놀리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사명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 못해 교회에서 무슨 봉사일을 하는 일 하나를 위해 모여도 항상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일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꿔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고 교회도 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세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 본 적이 없네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았던 경험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오 Maaf 이끌어 임 임 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